카카오톡 부채 니꺼 적기랑 적기랑 괜찮은데 철학자와 기계에 비해 적기랑 올리지 못하여 적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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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점멸기 못끊었다 못끊었다 아 끊었어 교체 떼우네 이제 내 쪽이지 교체 너한테 날린다 어 나한테 온다 왜 이래 아 풍신 풍신이 나한테 발차기 했어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그게 은신 때문에 그런거였어? 네가 억을 넘어간다는거야 구체도 계속 나와 아 우리 점멸기 끊었다 이 점멸기야 이거 너한테 날려 그 형이 죽었냐? 도영이보다 못한 질 나오는가?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끊었어 지금 고양이 살아있냐? 내가 얼렸다 이거 아직 구체 안만들었어 구체 나한테 날린다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점? 이거 구체 왜 나한테 날리는거지? 내가 안가냐? 뭐 그럼 어쨌든 네가 판을 뜨니까 스판 방금 3점멸기 맞지? 방금 3점멸기 맞지? 고양이 죽었냐? 점멸기 끊었어 구체 나한테 날린다 너 구체 나한테 날린다 너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끊공 잘 뺐어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4점멸기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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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채만 드립 담았네 5절멸기 끊었어 걸쳐봐 부채 아직 안 만들었어 부채 만든다 너한테 날린다 안 돼 나이스 잘 버텼어 응 잠깐만 나 이거 정디 걸렸다 아 죽여 이거? 근데 부채 이렇게 많아서 어찌하냐 정빼기 쓰기 직전에 죽일 거야 아 근데 여기 아 아 아 아 꽃가루 뭐야 뭐야 왜 나 꽃가루인데 왜 나 왜 달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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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뒤에 써야돼 나이스 나이스 뒤잡 깔끔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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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누나 내려오세요 누나